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난다? 죄인으로 죽은 자로 생명이 없는 자로 그 말은 우리는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맨날 무엇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섭섭할 수밖에 없고 짜증 날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볼일 다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유전자는 맨날 꺼지기만 할 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필요가 없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죽어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죽어서 끝나버린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왜 만들었을까?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구상에 창조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 전쟁은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었다? 사단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천사들의 논쟁이 벌어졌다. 그 논쟁의 핵심은 뭐예요? 사단의 천사들은 이 우주를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해야 된다. 조건적 사랑으로 말 안 들으면 벌을 주고 그래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사단의 말을 따라서 조건적으로 아, 네 말이 맞네. 조건적으로 통치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면 그 조건적 사랑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 조건적 사랑은 피조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람이 생명이다라는 그 진리를 고수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신 이유는 지금 하늘의 전쟁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한번 봅시다. 여원계시록 12장 이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가 왜 태어나게 됐는지 태어난 목적이 뭔지 왜 이렇게 우리는 고생 바가지를 하고 고통 속에서 이 고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용의 사단의 천사들도 같이 싸우지만 용의 천사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천국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미혹하는, 꾀는, 속이는 자라 사단은 온 천하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은 온 천하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틀렸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통치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된다? 통제불능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조건적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천사들도 천사의 3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천사의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옛날에는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결국 누구를 추종하게 됐어요? 속아서 사단을 추종하게 된다. 천사들이 함께 천국에서 전쟁을 하다가 천국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내어 쫓겼냐 하면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용이 사단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길이다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쫓겨냈다. 이 땅이라는 데는 더럽게 재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 쫓겨나 있는 곳이야? 사단과 그의 악령이 쫓겨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를 창조했어. 세상에. 그러니 우리는 맨날 조건적으로 살아가면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가장 고생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생스럽는지 그렇죠? 이 땅에서는 이 지구상에서는 행복하다 그래도 행복 그 자체가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행복이 아니에요. 언제 어떤 말 한마디로 무너질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드디어 신혼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신혼여행을 떠나서 자기 전에 하는 게 뭐에요? 싸움이야. 신혼여행을 떠나서 서로 뭐가 안 맞아? 의견이 안 맞아.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를 따르는 사자 천사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 꼬리는 누구의 꼬리야? 용의 꼬리, 사단의 꼬리.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과 천사들의 3분의 1을 사단이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이렇게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된 곳인데 그곳이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래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떤 곳에 혼돈이라는 것은 무엇의 결과에요? 혼돈은 진리가 없을 때 혼돈해지는 거죠. 진리가 있으면 진리의 한길로 쫙 나가면 혼돈은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는 곳에는 이랬다 저랬다 또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했다 혼돈이야. 땅이 혼돈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암 고치는 방법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렇죠? 이거 해봐라 저거 먹어봐라 아니야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딱 혼돈이야. 그래서 진짜 무엇을 해야 진짜 나올지 모르는 거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알게 되면 뭐에요?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쫙 정리가 되어버린 거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혼돈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혼돈한 곳이었다. 그 말은 진리가 없는 곳이었다.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에요? 공허? 뭐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좋은 치료법 같은데 알고 보면 뻥이야. 모든 것이 다 공허해요. 공허하며 흑암. 흑암은 뭐가 없다는 거에요? 빛이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이거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꽉 차있다는 말은 결국 누가 와 있다는 얘기에요. 사단과 진리를 떠난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악령의 천사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으로 보내놓으니까 이것이 바로 땅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악령들을 이 땅에 가두어 놓으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때는 물이 지구를 완전히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라면 물이 이렇게 덮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운행하시니라는 말은 어미 암탉이 계란을 다 품고 그 계란을 부화하려고 품고 있으면서 그 계란을 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계란 굴러줘야 돼. 30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굴러주고 위치도 바꿔주고 그러면서 고루고루 뭐를 줘서 38도 체온을 줘서 좋은 병아리들이 태어나도록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것은 지금 사단과 악령들이 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어로 떠나지 못하고 그 어미 암탉이 계란을 부화시켜서 참병아리를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알을 품고 그러듯이 이 지구를 품고 계셨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사단과 악의 천사들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은 지구에다 이렇게 격리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곳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라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는 온 우주로 볼 때 이 지구라는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전쟁 때문에 즉 무조건적 사랑 생명과 조건적 사랑 사망에 전쟁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분열된 상태예요. 이 분열된 상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이 되어야 돼요. 통일이 되어야만 온 우주에는 다시 뭐가 없어질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 지금 살아 있다는 것. 즉, 죽음이 있다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에 사망이 들어왔다 이 말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지 다시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없어지고 완전히 옛날처럼 영원히 생명만 있는 우주로 회복시켜야 돼. 이제 이 과정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은 곧 사망, 죽음이 있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현재 상태로 이렇게 분리되어 분열되어 있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이걸 다시 하나로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러 오신 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거야. 그 생명을 보여주러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적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은 곧 사망을 없애고 즉 사망을 없앤다는 것은 뭐를 없앤다는 거에요? 죄를 없앤다는 거에요. 죄는 사망이니까 사망을 누가 대신 죽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고 온 우주를 하나로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사단과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 인간들이 선택을 할 거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면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여기는 사단의 영역이니까 사단에게 지배를 당하고 속아서 결국은 인간도 무엇을 선택하게 돼? 그런데 사단이 주장하는 그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될 거에요? 죽을 거에요. 그 조건적 사랑 안에서 맨날 고통 당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왜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까? 우리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을 구하고 있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있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통일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하실 거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구에 창조해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한 거에요? 죄인이 되도록 하신 거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필요했어.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거부하고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사단이 주장하는 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되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 것을 온 우주가 목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을 이 지구상에 선택하면 사단의 영역 안에 선택, 우리 인간을 창조하면 결국 인간은 사단한테 속아서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지금 우리처럼 선택하면 결국 우리는 각자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은 성내지 아니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맨날 성내고 맨날 싸우고 이렇게 되다가 지금 대한민국도 선거에 진 쪽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가는데 그래서 온 우주가 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그것이 생명이고 조건적 사랑으로 가면 다 죽는구나 사망이구나 그 조건적 사랑이 죄구나 라는 것을 모든 천사들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사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즉, 뭐를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구나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구나 그거를 온 우주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것을 해 가지고 드디어 온 우주는 사단의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비조물들을 다 죽이는 사망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비조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사랑만이 생명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옳구나 그래서 다시 온 우주, 분열된 우주가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이 사단과 악령이 우글구리는 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이 사단이 와 있는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인간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조건적인 인간들이 되면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이 인간들의 운명이 결국은 다 죽음이라는 것을 우주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서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다고 다 죽잖아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 이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도 필요하냐 하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죽는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는 왜 창조됐냐 우리는 죄를 선택해서 그렇죠 그렇죠 초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을 사단의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면 다 이기적이지 이런 사망 자체가 죄 자체가 우리에게는 정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다 죽으면 다 죽게 돼 있어서 죽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저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처럼 더럽게 재수 없는 온 우주에 우리처럼 어떻게 태어난다고 난 곳이 뭐예요? 사단이 우글거리는 사망 속에서 죄 속에서 태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도 다 뭐예요? 다 조건적으로 변질된 그러니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이런 말이 딱 이제 우리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보면 비조물이 자 우리 인간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왜? 사망은 허무한 거야 그렇죠? 우리 비조물이 죄, 사망에 굴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들의 우리 자신들의 뜻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이 되려고 된 것이 우리 뜻으로 내가 죄인이 되기를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 아니요 오직 무엇 때문에 죄인이 됐다? 우리를 허무한 죄에 굴복하게 하시느니? 로마서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턱 만들어 놨으니 우리는 핵가닥 속아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지구상에 사단과 악령이 우글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도 조건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이제 가봅시다 에베소스로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을 죄인이 되어버리게 하신 근본적 목적은 뭐다? 모든 우주의 모든 천사류가 피조물들이 다 분열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건 생명이고 그것만이 진리다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주가 동일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 지구상에 창조해서 결국 우리는 조건적인 죄인이 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기저기를 다 찾아보고 이 스토리를 하나로 만들어야 해요 통일되게 하십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참 번역을 참 어렵게 해놨어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인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결정대로 자기의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뭐에 따른 것이다?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거를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해서 죄인이 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주를 하나로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해서 시작한 일이다 이 말은 결국 뭐를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고 하면 우리들은 지금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를 사망에 빠뜨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그 우주의 통일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는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는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구에 창조되어 가지고 이렇게 암에 걸려 싸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이여 그게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쁜 얼굴이 뚱뚱뚱뚱zig 모든 것이 속이 울렁거리고 아프고 왜 이런 고통을 받냐? 이것은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암 낳는 것도 하나님 책임이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사망의 생각, 그 죄를 받아들였으니 그 죄의 해결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반드시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피해를 지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생각해? 우리가 착하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믿으면 이런 말들이 안 보여요. 이런 말들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 온 우주에서의 대결은 사단과 하나님의 대결은 사단은 무엇을 주장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가 됐냐? 하나님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 사단의 주장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지금 확실히 몰라요. 왜? 둘 다 조건적이니까 하나님이나 사단은 다 조건적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무조건적 사랑만이 생명이구나. 깨달으면 생명과 사망의 대결이야. 결국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이야. 사단은 조건적 사랑을 주장했다. 이 큰 그림이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4살, 5살 때 우리 삼촌들 보고 제가 탱크가 이겨, 기차가 이겨 맨날 누가 이기냐 이런 구도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조건적으로 세뇌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정을 입어 예정을 입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예정을 우리는 입는 것이지 하나님이 예정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착하면 오케이, 넌 천국가 되겠다. 이것은 아니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우주 통일 그 통일 작전의 일환으로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 예정은 알고 보면 예정을 지어 입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예정했다고 그러는데 진짜 원문,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랬다? 예정이 아니라 뭐예요? 프리데스티네이티드 예정이라는 것은 말이 너무 약해요. 예정은 그렇게 할 예정이야. 그 말은 예정이란 말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정이야. 그러나 조금 늦어질 수도 있어. 연기될 수도 있어. 이런 게 예정이죠. 그러나 늦어질 수도 없고 연기될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는 것을 말할 때는 뭐 되어 있다라고 그래야 돼요? 운명 지어져 있다. 그래서 이 프리데스티네이티드 이거는 미리 사전에 운명 지어져 있었다. 여러분의 구원은 사전에 운명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배우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왕창 뭐예요? 이건 다 쓰레기들이었어. 또 교회에서도 구원받으실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실래거든. 이래서 하는 것은 이런 것만 성경에 있는 것을 자세히 해석해서 가르치면 나의 구원은 뭐야? 이미 운명 지어져 있었구나. 그랬지.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야 이 지구상에서 사단의 조건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망가지고 변질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 고해 속에서 살고 있어도 보람이 있어 없어. 왜? 우리의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들의 존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로 하여금 아! 기훈이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간경화로 피를 11군데나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예요? 간 이식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더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와! 이러면서 온 천사들이 그래야 맞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경헌을 보면 알잖아. 그게 생명 맞아.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면서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간 경화 경화된 것도 간이 정상으로 돌아가네. 이식 안 받아도 뭐예요? 되네! 우와! 이게 이제 그런 변화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를 받으니까 와! 무조건적 사랑이 맞다 옳은 것이구나. 이래서 온 우주는 경헌이를 하나 보고도 통일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경헌이는 암 걸린 보람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질구레한 병만 열다섯 가지를 암아서 아마 천국 가면 여러분들보다 별로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 세상에 열한 군데나 터지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도 놀랍게 나왔고 발목도 뭐 부러졌다 그러더니 또 뭐 낳아 버리고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야말로 생명이고 생기이구나. 그래 하나님의 주장이 옳아. 이래서 우주 통일이에요. 지금 암도 정말 진행되어 있었고 간 경화도 진행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와!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 천사들이 줄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 얘기 좀 해달라고 저보고는 별로 아마 요청 안 할 것 같아. 왜? 이상구한테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너는 구라만 쳤잖아. 너는 암도 안 걸렸잖아. 이래서 인기가 별로일 것 같아. 인기가 있으실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천사들이 무슨 얘기 해달라고 하면 문경이한테 가서 흉내내는 거나구나. 제 흉내를 그렇게 잘 낸다니돼요. 그러니까 얌전해 보여도 속으로 다 할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쟤 안 보는 데서 박사님 흉내내는 거 같아. 이렇게 우리들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운명 지어진 것이 우리들의 구원이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가르쳐줘야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이것을 깨달으면 온 성경에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미리 운명 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착한 것 같아. 나쁜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끼리 비교해 가지고 나는 아무리 봐도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천국 가면 안 되겠고 우리 같은 사람만 천국에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조건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끼리는 네가 볼 때 너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상위 1%로 착하다고 할지라도 너희들도 죽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한 놈이고 김정어리 같은 놈이고 네 것이 착하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려면 뭐를 만들어서 줘야 돼?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돼.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뭐다? 구원은 운명 젖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줘 가지고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는 율법을 못 지킨다.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그 인기 가수들을 뭐라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이돌. 아이돌이 뭐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나는 누가 좋아? 나는 누구 누구가 좋아? 요즘 저의 아이돌은 누구인 줄 아세요? 전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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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유진이 너무 좋아! 저는 옛날부터 폼 잡는다고 한국 가요, 유행가, 그런데 전유진이가 부르면 정말 좋아. 제가 요즘 조금 부끄러워. 한국 유행가를 좋아하게 됐는데 저는 빠바바밤 이런 걸 좋아했거든. 그런데 전유진이는 보면 볼수록 정순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유진이 하고 정서주. 정서주 알아요? 정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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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이 노래는 참 신선하고 가사들도. 요즘 좀 심심하면 유튜브 틀어서 전유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보러 세상에서 한국에서 비행기 표를 꺼내서 손흥민이가 시합하는 날에 가서 보려고 가해이 뭐예요? 돈도 그렇게 빚어요. 그게 이제 우상숭배야.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다 같이 이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라. 우상숭배를 안 한다는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다 우리는 무언가를 부러워하고 확 탐내고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그렇게 본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 사람 저걸 가지고 있구나. 좋겠다 이러면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게 그게 유쾌한 건 아니거든. 그것은 다 괴로운 거야. 그러니 우리는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봐.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야. 그러니까 죽는 거다.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탐내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십여 명이야. 지킬 수 있어. 못 지킨다고. 가늠하지 말라는 뭐냐.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는 것은 행동으로는 가늠하지 않아도 이미 네 마음 속에서 가늠한 것이니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가늠하지 말라는 십여 명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여 명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늠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가 통통 다는 거지. 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십여 명은 너희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줬는데 우리는 잘 지키고 있대네.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여 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렇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즉 그것도 무선적인 생각이에요. 조건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람은 너희들은 내가 율법 줄 테니까 안 봐. 너희들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노력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천국 갈 수 없어.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으로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죄를 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이거 지킬 수 없네. 나는 착한 줄 알았더니 나 죄인이네. 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이지.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을 못 지키니까. 그렇죠?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내가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이네? 넓게 다 알아 달라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로마서 11장 보면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고약한 하나님 다 보겠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한다 그러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그 결과는 죽음이야. 사형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순종 못하면 못하는 게 죄지. 죄는 사망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을 가지고 어디다가 가둬버렸다? 순종 못하는 데 가두었다는 말은 죄 속에 가두었다는 말이고 죄 속에 가두었다는 말은 죽음 속에 가두었다. 그게 우리냐?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해 가지고 율법을 줘 가지고 율법을 딱 보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네.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 없지. 그러면 우리는 죽었네. 그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세상 사람을 그렇게 죽음 속에, 율법 속에, 불순종 속에, 죄 아래 가두신 것인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했고 또 누구?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모든 이라는 것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십니라? 못 지켜도 괜찮아. 왜?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킬 수밖에 없어. 왜? 너희는 사단으로 인하여 변질이 돼. 조건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지킬 수 있단 말이야? 너희는 못 지켜. 그런데 못 지켜서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걱정 마. 나는 너희들 이 지구상에 너희를 만든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해 살아나느냐? 또는 사단의 그 조건적 사랑을 선택해 죽느냐? 그거를 나타내서 온 우주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일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국은 너희들이 조건적으로 변질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내가 책임져요. 그래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결국 때가 차면 보내서 너희들 대신 죽게 해서 나는 너희 모두를 구원할 것이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율법을 주셨네? 이것을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고 안 지키면 벌 주겠다는 말이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5장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율법을 들어오게 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똑같은 말이에요. 와 나 율법이 하나도 못 지키겠네. 그럼 나는 이거 가망 있어 없어? 가망 없네? 나는 가망 없어. 내 힘으로는 이거는 율법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없어. 이럴 때 그래. 내가 네가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야. 안 되지. 너로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는 내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시켜서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해서 나는 너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모든 사람이에요. 자꾸 이 한국서는 어떻게 되면 파는지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은 미리 정해놨다. 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든 뭐든이지. 누구는 구원 받도록 돼 있고 누구는 못 받도록 돼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뭐든 뭐든 그러잖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칼라디에서 그래서 사도바오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냈다. 송량규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는 뭐가 돼?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정도로 착하면 구원받을 것 같아 라고 살다가 율법을 턱 받으니까 나는 그건 못 받아. 죽을 수밖에 없어. 나는 율법 지킬 수 없는 저주 아래에 있는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렇지. 너는 율법 지킬 수 없지. 그러면 나는 내가 너희들을 그냥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 다른 길이 있어. 그것은 금휼, 은혜. 즉,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지. 너희들 이거 못 지키면 죽을 줄 알아. 이런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놓고 제일 골치 아픈 것은 뭐가 제일 골치 아프겠소? 율법을 주니까 이 인간들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서 율법이란 것은 우리는 쉽게 명도 우리는 지킬 수 없네.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 난 살인 안 했잖아. 잘 지키고 산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뭐를 뜻하는 것이라고? 무슨 말이라고? 너희들이 형제를 네 말 안 듣는다고 미워하는 것도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살인하고 있지. 이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너희들은 어림도 없어. 이것을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볼 때 나는 이 정도면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만큼 착해도 나만큼 착한 사람이라고 다 뽑아서 천국에 데려다 놨더니 또 싸워, 안 싸워? 안 된다고 천국 오염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몽땅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문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 구원이란 건 그런 것이구나. 감사하다. 이럴 때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생명으로, 그 생기로 우리의 유전자가 켜져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 부터도 지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깊이 깊이 공부를 해보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이 자꾸 같은 말을 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저기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여 우리들의 구원은 내가 알아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안하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구원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안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면 우리가 착하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구원을 미리 부터 결정해 놓으시는 분이라야만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 사전에 구원을 결정하지 않고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러면 그거는 조건적이지 뭐 맞죠?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에 확신을 가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그렇게 조건적 사랑이 더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천사장이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만큼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기심이요 욕심이요 우리를 죽이는 죄요 사망입니다. 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의 투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질병에 걸리게 됨으로써 드디어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우리는 그제서야 무조건적 사랑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이 생명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음은 우리를 구원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아하 이 율법을 보니 우리는 죽었구나. 우린 지킬 수 없구나. 그 죽음을 우리가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 그 구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죽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최후의 방법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우리의 죽음을 허락하시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셔서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나 나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 이것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깊이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온 우주가 완전히 통일될 때까지 하나님도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것 우리도 깊이 깨달으면서 이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 고통을 결국은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유전자들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 정말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